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KBS의 트롯전국체전의 후속예능인 트롯매직유랑단이 시청률이 너무 낮아서 조기에 종영키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까지 14회 방송을 했는데요. 앞으로 3회 방송을 하고 종영키로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방송은 7월 24일에 마지막 방송을 내보낼 예정인데 6월 30일에 마지막 녹화를 한 거예요. 16회분 17회분 그래서 트롯전국체전의 후속예능인 매직유랑단은 17회 방송으로 종영을 결정한 거예요.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시청률이 너무 낮고 인기와 화제성이 없기 때문에 더 끌어갈 수가 없는 건데 담당 제작자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원래는 10회 분량으로 기획을 했었는데 뭐 인기가 좀 있고 그래서 오히려 회차를 더 늘렸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변명인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롯 매직유랑단의 시청률이 이렇습니다. 3%, 4%, 지지난주 13회 방송이 5%의 시청률을 찍었는데 자체 최고 시청률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 방송의 시청률이 4.1%예요. 2회가 3.3, 3%, 3%? 아, 너무 저저해요. 이러니 뭐 이걸 끌어갈 수가 없죠. 미스터트롯의 후속 예능인 사랑의 콜센터나 뽕송악당 같은 경우는 12, 13 뭐 이렇지 않습니까? 두 자리 이상의 시청률을 찍는데 지상파인 KBS가 이렇게 후속 예능이 이렇게 낮은 시청률을 찍은 거는 더 이상 방송을 끌어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영을 한 것 같은데 제작진들은 달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률이 낮아서 종영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10회 분량으로 기획을 했다가 이렇게 오히려 늘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다른 변명 같습니다. 이유가 되지 않는 변명이고 중요한 것은 시청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종영을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난 6월 30일에 마지막 녹화를 해서 16회분, 17회분 그래서 7월 24일에 마지막 방송을 내보낸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이렇습니다. 지금 트로트 오디션의 원조 방송이 TV조선 아닙니까? 그래서 TV조선의 미스터트롯 그리고 미스트로 시즌2의 후속 예능인 내 딸 하자의 시청률은 이렇습니다. 7% 이 정도 유지하고 지난주에 6.5%로 가장 낮은 시청률을 보였는데 이 6.5%도 트롯 매직 유랑단 보다 가장 높은 시청률보다 5%보다 높은 시청률이에요. 망신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종영, 조기에 종영키로 결정한 건데 제작진은 또 달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PD가 정미영 PD인데요. 한 언론사와 전화통화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6월 30일에 마지막 녹화를 진행한 것이 맞다. 마지막 회의 녹화에는 트롯 매직 유랑단의 출연진과 그 가족들이 함께한 진한 감동과 재미를 선사했다. 마지막에 좀 봐달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시청률은 더 높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 화제성이 떨어져요.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거리가 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롯 전국체전도 높은 시청률이 아니었고 그 후속 예능이죠. 스핀오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트롯 매직 유랑단도 이렇게 낮은 시청률을 찍었는데 결승전에 올라갔던 탑 A죠. 진해성, 재하, 오유진, 신승태, 김용빈, 상호상민 형제 그리고 최양과 한강 그리고 중결승에 올라갔던 신미래 그리고 송가인이 단장으로 의뢰인들의 고민에 맞는 트로트 무대를 선보이는 트로트 뮤직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됐던 트롯 매직 유랑단은 안타깝지만 이렇게 화제와 인기를 끌지 못해서 조기에 종영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트롯 매직 유랑단은 수요일에 방송했다가 또 토요일로 방송 시간대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포맷도 많이 바꿔서 한번 더 잘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너무 시청률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결국 조기에 종영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는 오늘 뉴스장터는 KBS의 트롯 전국체전이죠. 트롯 오디션 후속 예능인 스핀오프 프로그램 트롯 매직 유랑단이 너무 낮은 시청률 때문에 조기에 종영한다는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